흉가 들어가면서 친구들이랑 놀면 진짜 별것도 없고 아 이런 겁대가려는 10대들 말이야 귀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귀신 너무 겁이 없어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살짝 무섭긴 해 가다 진짜 귀신이 오니까 아 귀신 빙이 되면 어떡해 맞아 아 이렇게 눈물이 줄줄 나오는지 모르겠다 진짜 쟤네 어떡하니 10대들 아 정말 걱정이야 걱정 아유 아유 짜식들 아유 가자 니들이 앞장서봐 내 키는 대로 가봐 내가 바짝 따라가면 귀신들이 놀라서 도망가니까 니들 먼저 가 손에 땀나 야 신발이랑 그대로 있어 들어갈 수 없어요? 응 아 곰팡이 냄새가 아우 아 무서워 희슬이 너무 많아요 오 결혼사진 야 달력도 2018년도에 그대로 18년이야? 응 와 사진도 다 놓고 왔어? 네 야 근데 니네 뒤에 한XX 있어 야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난 나갈래 너네 귀신이랑 얘기나 해라 근데 여기는 귀신이 여기 집을 찾아들었네 여기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 찾아들은 귀신이야 유빈아 네? 너 또 찾아다닌자 아하 아 이런거 만지고 싶은데 안 돼 함부로 만지면 안돼 네 봐봐 너네 오니까 싱싱한 것들이 왔구만 하고 쫓아다니잖아 너네 얘 손에서 땀나요 남자애가 너네 쫓아다녀 얘 손에서 땀나요 나지 당연히 곰팡이 냄새 심하지 음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야 난 처음 맡아보는 냄새야 너 쫓아다녀 아 오지마 저 뒤로도 들어가 일로 가도 돼요? 가봐 어 으악 야 나도 놀았잖아 장롱이 열려있어 게다가 응 들어가 봐 아 여기 그거 나 농기구 으악 야 세화야 돌멩이 떨어졌어 돌멩이 어디로? 여기 귀신이 장난하는 거야 돌멩이 던졌어 네 여기 어딘가요 여긴가 떨어졌어 저건가 이건가? 만지면 안 되겠지? 그러지 저쪽 가봐 이제 연탄 보일러실인가? 맞아요 가스 점검은 행복입니다 연탄 아니 근데 여기 거미줄이 너무 많아 그렇지 흉가하니까 야 더 들어갈 수 있어? 어 야 여기 문 더 열려 진짜 씨 난 무서워 유빈아 네? 너 뒤에 따라있어 너 뒤에서 손잡아달라고 온다 손잡아달라고 니 등이 엎혔어 엎혔어 무겁지 않니? 갑자기 무거워지지 않았어? 깡충 애비 나갈 수 있어? 갈 길이 있어? 아니 길은 없는데 왜 아 저기가 연탄 아궁이였나 봐 앞에 거미줄 조심해 야 거기 할머니 있어 저 할머니가 노려본다 야 아 거미줄이 더 싫어요 아 저런 용감한 것들 모르면 용감한 거야 보이자 아이고 나 좀 꺼내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아궁이 지피셔 아이고 참 아궁이 지피고 계시잖아 왜 왔니잖아 니네 보러 시끄럽대잖아 이렇게 돼도 나오는구나 좋아 좋아 유빈아 돌아서서 이렇게 안녕해줘 안녕히 계세요 여기 두 분이 계시는구만 여기 밤에 오면 정말 오싹하겠다 지나갈 때 나 아까 돌멩이 떨어질 때 진짜 놀랐어 이런 곳은 어찌됐든 너희들이 오기에는 좀 좋지 않은 기운들이 있어 그래서 안 다니는 게 좋겠지 오늘은 얘는 거미줄이 더 무서운가 봐 거미줄이 싫어요 머리에 붙을까봐 투 가보자 투 알았지 그럼 가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이 흉가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저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기 할머니가 잘 알잖아 얘기 좀 해줘 봐요 얘네가 겁이 없어 그거 무서워 그거 무서워 그거 귀신들은 얼마나 무서운 절텐데 그러니까 가지마 안 가는 게 좋지 내 말 듣고 가지마 그렇지 거기 가서 내가 또 놀라서 저기 뭐 어쩌라고 내가 거기 수십 년 나 혼자 잤어도 그걸 어쩌면 귀신들 법당에서 아이고 그렇구만 야 이제 너희 죽었다 가자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거기 가자 내가 또 큰일 나고 나는 몰라 네 그 대바 속에 겁나게 무서운데요 야 험난하다 어? 야 있어 뭐가? 집 어? 어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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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대나무가 왜 휜 줄 알아? 아니요 귀신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못 들어오게 괜히 이렇게 휘었 괜히 이게 귀신이 휜 거라고 사람이었으면 끊어지잖아 아 아 아 이건 좀 아 아 아 가스렌지 어디? 신시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낫잖아 아 여기 길이 있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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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복이 야 여기 수건이 있어 야 수건 색깔이 왜 저러나 내 몸이라 아 나 진짜 무서운데 근데 여기는 애기 연가 하나만 보이고 다른 연가는 아 야 유빈아 아무래도 너는 귀신들의 총집합체인 것 같다 너 약올린 이런 귀신들이 정신이 없구만 아 벗겨진다 정기 나갔나 봐 2007년 2007년 그냥 4월이야 미치 내 생일이 그니까 근데 여기도 곰팡이가 많은데 곰팡이 냄새 많나 여기는 어 아까 거기 곰팡이 냄새 진짜 많았어 여기는 그렇게 아이고 어 아빠 무서워 네 봐봐 쟤 사진 찍고 있어 어떡하니 요즘 10대들은 귀신보다 더 무섭다 나 이거 봤을 때 그렇게 으쓱하진 않은데 응 근데 현재 지금 느꼈다 나쁜 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애들이 아까 거기보다 여길 더 재밌어 하잖아 일단 폐관은 오면 안 돼 어떤 영이든 좋은 영이든 나쁜 영이든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무너져버리잖아 난 쟤가 무거워 아까도 안 돼 아까도 안 돼 하하하 여주 약도 있는데 비타민인가 저걸 왜 꺼내냐고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 싫어 아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라고 냉장고 열면 안 되겠죠 안 되지 남의 집 반찬통 열어보면 좋겠어 요즘은 침칫하는 긴걸라기 냉장고 그치 냉장고 먼저 야 보겠고 있냐 요즘에도 이상해 아 이해 못 하겠어 왜 저래 이렇게 어 너 왜 저래 야 너 다칠까봐 못 하겠어 아 난 나가 있을게 넌 여기 냉장고 열어봐라 아 무서워요 열어 보여줄까요 이 김신 어 뭐가 있네 네 저기 반찬통 썩어 썩어 야 저희 냉장고에 반찬통이 새 거 있어 진짜 어 이상한 김치통 같은 거랑 그래 저기 핑크색깔 김치통 쓰면 참기름통 같은 거랑 조용히 이거들아 통할 것 같아 내가 너네들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야 귀신이 자꾸 화내는 걸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 쟤는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아 진짜 그냥 할 말만 해 와 대박 저건 뭐야? 저기 옛날 절 털이잖아 저기가 절 일이잖아 무너진대 저기가 저기는 못 올라가는데 오이씨 가 빨리 가 남자가 나 있어 저긴 가지 말자 이따만 낯을 들고 있어 오이씨 무서워 여기 저기 저기 아저씨가 낯 들고 서 있어 올라오면 모가지 댕강 한대 깡패다 깡패 서른 서른에서 서른한 여섯 일곱으로 보인다 아 깡패 나이다 아 깡패 나 진짜 아 이리 얘네 어떡하니 진짜 아 정말 피곤해 못 다니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